장모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사십 삼십 사 년 전에 중화력 교육에 전부 살아있었는데 장모님께 탈툰한 청년입니다. 지금 여전히 그냥 뭐 청년인 모습입니다. 이렇게 안 늙나 미국에서도 한국에서 오래된 목산들 장모님들 만나면 안 늙어요. 대중민들이 오래 산다는 말이 절제 생활하니까 그런 같아요. 우리 사마진 목사님 또 우리 신학교 동기로서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이장로님은 생명의 은인이라 하시는데 제가 송정교에서 감기를 내려놓았더니 감기가 축농증이 되고 축농증을 내려놓았더니 보름이 폐로 넘어와서 폐농양이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모르고 그냥 맘나 병식하고 진문 먹고 있는데 장모님 오셔가지고 폐를 낳았다고 입원하라고 해서 가서 가서 이제 수술하고 달빛 배한 적이 없었는데 그렇게 농양을 끌고 내고 죽다가 살았는데 장모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운내도 못갖고 지금 그렇게 해서 압니다. 여기 교인들이 얼마 안 되시는데 예언의 신이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큰 교회 가지 말고 작은 교회 가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큰 교회 가면 환율도 없고 신앙이 안 된다. 그걸 예언의 신이 지금 그 모종으로 비해했는데요. 뭐를 이렇게 모종을 하는데 이렇게 쉽잖아요. 잘하면 어떻게 해요? 뽑아서 이렇게 뛰어서 심죠. 그죠? 그러니까 한 대 모이면 안 잘하는데 따로 뛰어놓으면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큰 교회 여심을 때 한 대 여러 가지 모아놔야죠. 그걸 이제 뽑아서 따로 이렇게 논의에서 이렇게 따로따로 심잖아요. 멀리 멀리 이렇게 작은 교회로 모아놔야죠. 예언의 신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니까 많으면 안 잘하는데 따로 깨어놓으면 잘 자라기 때문에 작은 교회로 모이라고 예언의 신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교회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잘 자라시길 바랍니다. 신이 나오시고 아까 얘기한 우리 새로 오신 안여 된 자매님 여러분의 신이 나오시고 신앙이 잘하십니다. 인도부에서 마음 Pierce 그러면서 온라인의 신 그는 자라인의 신의 성경이 정말 마지막으로 EB17 4 1.24에 비성신자들을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는데 초신자들뿐이 그래서 좀 어렵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또 초신자들이랄지 알아 듣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오 입사자가 다른 여러 성경들 중에서 말세의 징조를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를 예언하신 자인 거 여러분이 아시죠? 말세의 징조를 예언하셨을 뿐 아니라 안식일교에 관한 예언들도 나와요. 직접 이야기했다고 암식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우선 3절을 좀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네요. 3절 중간부터 보시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신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올까 이렇게 설명했네요. 여기서 재림을 기다리는 걸 말씀했는데요. 재림을 기다리는 게 안식일교에 관한 예언이거든요. 다른 교회에서 재림을 기다리지 않느냐 뭐 기다린다고 희미하게 말은 하지만은 재림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 영원히 천당 지옥 간다고 얘기하니까 영원히 천당 지옥 갔는데 무엇으로 재림을까요? 그 다음에 이 시절도 보시면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은 말세에도 안식을 지키라는 말씀인데 안식일 날 환란드에 도망갈 때 안식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말씀입니까? 그래서 안식일 날까지는 안식일이 계속 기도하라 이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안식이라고 3절의 제 이름을 합하면 제 7절의 안식이 되잖아요. 안식이 되잖아요. 안식도 우리만 지키는데 유대인들도 안식을 지키지만 재림을 기다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맞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맞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맞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말씀이시죠. 그래서 지금에 계신 교인들은 안식일도 안 지킬 뿐더러 재림을 기다리지를 않아요. 영원히 천당 지옥 간다고 그렇게 잘못 가리키니까. 제가 이제 깨어라 도망하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텐데. 그런데 이제 그게 안식일과 관련되기 때문에 안식일에 관한 구조들을 좀 보는 것입니다. 9절에 또 보시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민지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이렇게 말씀했네요. 비움받는 것이 이겼다 안식일이잖아요. 많은 이단 종파들은 이단이라고 계신 교회에서 무신해도 미워하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리고 천주교가 이제 다니엘 계실에 나오는 적극이던데요. 그 구절을 다 하나 다 뽑으면 약 177번 나와요. 천주교에 관한 구절이. 물론 하나님의 참교의 안식일 과장들도 아마 뭐 150번 가량 나오죠. 그런데 그 천주교에 대해서는 미워하지 않아요. 거기는 우상숭비하는 분명히 성경과 어근한 우상숭비하고 중세기 때 6천만의 기독교인을 학살했고 말세에도 그럴텐데 그런 것만은 연합하고 형제라고 그러면서 아시기만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 교회가 이제 평안도에서 처음 들어올 때부터 그 감녀교인들이 한계에서 30여 개 70씩 우리 교회를 개정하잖아요. 거기서 난리가 났죠. 그 후로도 계속 이제 이 세 천사의 기를 공부하면 다니엘 계실을 연구하면 개정하니까 아 자기네 밥주를 생각해서 미워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교리학 교리학과 밥을 조금 다르지만 그것 때문에 그런게 아니고 뭐 이제 교인을 뺏기니까 당연히 미워하는 거예요. 역사회를 Tom파영이 주조 arcade 교회 같은 반묻으로 좀 다르지만 국회 국 cone 학교 해 사진별 교수는 다른데, 많은 한국의 교수는 학교에서 학교에서 학교에 따라 학교에서 학교에 따라 학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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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깨어서 준비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초초의 기근과 여기 7절 8절에 전쟁이 자꾸 나오는 것과 기근과 지진과의 하나가지 징조들을 말씀하셨잖아요. 지진 같은 것도 악에 대한 심판과 교인들을 경고하기 위해서 난다는 그런 증언에 말씀드렸지만요. 잠자는 사람을 깨우려면 흔들어야 할 거 아니야? 이 지진이 흔드는 거에요. 살고 있는 발바닥에 질환이 무너지면 사람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발바닥을 디디고 있는 이 땅바닥이 지진이 나서 무너지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세상은 영혼이 살 곳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정상의 유대인들은 집을 지을 때 다 짓다가 필요한 걸 다 짓겠지만 또 더 짓는 채 하다가 각 무대를 짓지 않고 이렇게 무너진 채로 내버려준대요. 그 목적은 자녀 교육을 위해서. 자녀들이 이제 자라면서 집에 무신고 보다가 나를 크면 아버지에게 질문하잖아요. 아버지 왜 이 집을 짓다가 이렇게 내버려줬습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란다. 그래서 이렇게 짓다가 문해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어라고 이렇게 경고하시는 것인데요. 11절 12절도 보시면 거기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위협하겠으며 불법상으로 많은 사람이 살아있으신 것이라 말씀했거든요. 거짓 선지가 나오면 불법이 나와요. 불법이 거짓 선지가 붙어다니에요. 그래서 마트 7장에도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러시고 불법을 향한 자가 거짓 선지자에요. If you look at Matthew chapter 7 he also talks about false prophets and also people who are wicked are should be. Wickedness and false prophet goes together. 그러니까 반대로 율법과 선자가 붙어다닙니다. 거짓 선자가 불법과 거짓 선자가 붙어다니시지 율법과 거짓 선자가 붙어다녀요. So, in opposite way, the commandments and prophets go together just like false prophets and wickedness go together. 여기 이제 13절을 보시면 불법이 상하면 사랑이 상인다. 그 12절에 이어서 그러나 끝까지 겨드린 분언이라고 하네요. 그러나 알았으니까 이제 12절과 13절이 연결되잖아요. So, verse 13 says, But he who stands firm to the end will be saved. So that means it starts with but. So, verse 12 and 13 is connected. 이 구절을 보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제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데 아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제시록 14장 12절에 여러분의 천사의 교회를 다 하시는 and remain faithful to Jesus.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한다는 말씀이나 계시록에. 마태금에서 불법의 상황 가운데 끝까지 견딘다는 말이나 같은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안식 세 천사의 교회를 다 연결된 겁니다. 그다음에 14절에 보시면은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이 증거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고 하셨죠. So, verse 14 says, And this gospel of the kingdom will be preached in the whole world as a testimony to all nations and then the end will come. So, all these are signs for before the second coming of Jesus. 이 천국복이 무엇이며 온 세상에 전파되면 끝이 온다는 게 뭡니까? So, what is this gospel and when will be the end? 계시록에 성경이 다 짝절이 있다고 예사야 상사님이 말씀하는데요. 이 짝절이 계시록 숫자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천국복음이 뭔지 알 수 있어요. 계시록 숫자장만 되자면. So, all the Bibles have, I guess, twin verses. So, I guess, this chapter 24, 14 connects to Revelation chapter 14. 계시록 숫자장만 보면 이제 첫대 천사에 기별해서 천사가 나갔는데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 영원한 복음이 여기 천국복음에 해당되죠. So, in the Revelation chapter 14, there's an angel has eternal gospel. So, this goes along with chapter 24. 그 다음에, 모든 민족에 증거된다 그러셨는데 계시록에도 오는 세천사의 기별이 각 족속과 나라와 백색에 전파된다 하는 것도 같은 말이죠. So, this says the gospel will go to the whole world as a testimony to all nations. So, if you look at chapter 14, it also says angel flying in the mid-air and he had eternal gospel to proclaim to those who live on the earth to every nations.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 전파되면 끝이 온다 그러셨는데 끝이 온다 그러셨는데 계시록 숫자장에도 보면 세천사의 기별이 6절부터 전파되면서 13절에 끝나면서 14절에 예수님께서 궁중에서 나서두고 추수하러 재현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세천사의 기별이 전파되면 끝이 온다 이 말이죠. So, when the gospel is preached to the whole nation, then angel will come and they will come. So, also chapter 14 of Revelation says angel will have eternal gospels and it will be preached to all nations and the angel will come at verse 14. 그러니까 이제 계시교에서 지금 전도하면 뭐 이 전철 같은데도 보면 예수천당 마귀지역 그런 기별을 전하는데 예수천당 마귀지역이 전파되어서 세상 끝이 오는 것이 아니라 세천사의 기별, 영원한 복음이 다 전파되어 세상 끝이 옵니다. So, a lot of protestant churches teach that Jesus, then you go to heaven, if you don't believe, then you go to hell, but that's not the gospel we should preach. The actual gospel should be preached to the whole nation, and then the end of the ages will come. So, after the gospel is preached to the whole nation, there will be a Sunday law, and then the end of the ages will come. 그래서 이 15절이 그러므로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고륵한 곳에서 온 것을 보고던 읽는 자의 배달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So, verse 15 says, So, when you see sitting of the holy place, the abomination that causes desolation, spoken of through the prophet Daniel, let the reader understand. So, if you just look at this verse, you probably not understand what this means. But if you study book of Daniels and Revelation, you will know this is talking about the Sunday law, and we will be required to keep the Sunday law. Youes, where you are going? You are you from the sinode and heaven? For the sea. Yes, in the sea. In the sea, in the sea, in the sea, in the land and in the sea, in the sea and in the sea, in the sea. In the sea, in the sea, in the sea and in the sea. So, it says that there are people who have left to escape the invasion of the battlefield now. 다 말씀했잖아요. 이를 의미할 때 상도 간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도망가는 일이 대단히 급해요. 왜냐하면 17절에 지붕이든 지방인물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그냥 도망가라. 그 다음에 18절에는 밭에 있는 거듭을 가지러 뒤에서 붙여주지 말고 급히 도망가라 그러셨어요. 왜 그렇게 급하냐. 이것도 여러분의 대장 토론을 읽어보셨으면 아쉽겠네. 왜 이렇게 급히 도망가야 되는지. 왜 이렇게 급히 도망가야 되는지. 교회 중 5권에 보시면요. 법왕 안식일이 이 나라에 강요될 때가 이르면 우리는 소도시를 떠나 상당력적 마력한 힘적한 것을 옮기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교회 중 3권에 보시면요. 교회 중 3권에 cuidado하십시오. 고회검면 281배제 보면, 그 때 우리가 가옥과 토지가 활렘의 시기에 성도들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니, 이유는 격려한 폭도들 앞에서 도망아야 할 것이며, 폭도라는 것이 무엇이냐? 무슨 경찰관이, 군인이 쫓아오는 것이 아니고, 폭도들이 쳐들었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LA에서 크게 폭동이 있었는데요. 평상시에 서울량한 시민들이 갑자기 폭동을 일으켜서 성정을 불태우고 물건을 약탈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랬어요. 뉴욕에서도요. 갑자기 정전이 됐어요. 정전이 됐는데 지나가는 시민들이 나옵니다. 상자분들은 물건을 약탈하고 유리창을 깨고 전부 그런 폭도가 됐어요. 일반 서울량한 시민들이 갑자기 폭도가 됐어요. 이런 얘기하면 부담되시는 분들도 있을텐데, 제 말이 아니고 예의 내신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교수님을 가르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교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이 제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쳐들어서 급하게 하냐면, 대장체의 감시 폐지 보시면요. 비록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죽이고자 하는 시간을 정해놓았을지라도 그대의 원수들은 범룡의 실행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그 결정된 날짜보다 미리 쳐둘을 것이다. 결정된 날짜보다 미리 쳐둘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급하잖아요. 내년 10월 1일부터 안시식 교인을 죽이려고 정의는 아는데 복도들이 그 전에 미리 쳐둘을 것이다. 예전에도 635페이지도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하는 사람들에게서 인간의 법률상 보호가 제거되면 되네요. 여러 나라에서 그들을 죽이고자 하는 운동이 일제히 일어날 것이다. 범룡으로 정해진 기간이 가까우면 사람들은 그 미운 용계단체를 없애버리고자 의논할 것이다. 그래야 하룻밤 사이에 전격적인 번개 같은 속도로 쳐들어와서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반대와 책망의 소리를 완전히 침묵시켜버리고자 결정할 것이다. 그래서 반대와 책망의 소리를 침묵시켜버리고자 결정할 것이다. 반대와 책망의 소리를 침묵시켜버리고자 결정할 것이다. 하나님은 동경할 수 없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사람들을 안식교인을 말세인 죽여도 괜찮다. 민중들에게 안식교인을 죽이라는 법령을 허락한다고 했는데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식교인은 죽여도 살인죄가 안돼요. 말세인은 안식교인을 죽여도 그 민중들이 경찰이 아니라 보통 사람이 안식교인을 죽여도 죄가 안됩니다. 여기 보면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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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하나님의 개밍을 짓기 위해서 그냥 걸어간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그 안식을 입에 들고 저녁에 교인이 막 이러면서 목사님 목사님 그 인천에 갔던 분들이 배가 교섭이 안 돼서 일요일날 떠난답니다. 일요일날 목사님이 빨리 오셔서 일요일날 떠나세요. 그러니까 신태식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제 안식을 날 도망 안 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을 타고 가게 하기 위해서 배를 못 가게 하셔서 타고 갔습니다. 그 자체의 장소가 안 왔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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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y were running away from Japanese soldiers so the boat that was about to leave on Saturday they did not leave because of the connectivity of other seas 유엔피오라는 게 있는데요. 미국제연합 비국가 민족조직위구라는 것인데요. 유엔피오라는 게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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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곳이 반군이 장악한 지역을 지나다가 미사일에 격추가 됐습니다. 그래서 탑승인이 다 죽었어요. 그분이 안시기를 안 지키고 그냥 갔으면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시기를 지키는 게 아니라 안시기를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 부평 개의식을 할 때 설명이 좀 긴 개가지고 병인들이 습관이 되니까 다른 분이 와서 설교했는데 아우 12시가 됐다고 당황하니까 교인들이 우리는 습관이 돼서 괜찮습니다. 바쁘시는 분은 먼저 가십시오. 교인들이 모든 교인들에게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서 시간을 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김영혜라는 분이 목요일 날 친척들하고 지리산으로 여행을 갔는데요. 거기서 하룻밤 자고 놀다가 금요일 날 돌아올 생각하니까 안식일이 됐잖아요. 상계동계 교인이라. 금요일 날 일몰 전에 가고 안 되니까 미리 마음이 불안해서 간다고 하니까 동서가 벌써 가나? 안식일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안식일 수 있지. 하루 빠지면 어때. 안 된다고. 가야 한다고. 짐을 쌓았는데 시아주머니가 재수씨 왜 계시다 가십니까? 그래서 가야 된다고 하니까 여자 혼자 보내기가 뭘 해서 같이 짐을 싸고 둘이 파상했는데 이랬는데 비가 막 와서 앞에서 브러쉬 자동차 그게 빨리빨리 해도 잘 안 보일 정도로 그랬는데 집에 와서 안식일을 보내고 일몰리몰들이고 티넷이 켜서 눈을 보니까 그 지리산이 그날밤 폭으로 거기에 있던 천막 지구사는 다 죽었어요. 90명이 다 떠내려고 자동차도 떠내려가고 조선일보에 그때 났는데 이 집사님이 생각할 때 아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나를 보호하는구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해요.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저 여권로 가르치게 말해 그 예를 들면 그 예를 들었는데 살림을 내주고 계십시오. 아버지 그러는 when they would go by帝도 기다림을 들어갔어요. 그 예를 들면 그 예를 들면 그 자체로 왔어요. 그 낮에는 그 예를 들면 눈이 열리기 때문에 나를 보하고 불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 않게 하시냐는 말씀대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이 안식일이 우리를 모든 위험에서 지켜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풍성을 지켜줍니다. 우리 딸하고 장시회라는 교회에 사경회를 갔는데 목사님, 장로님이 어디인 교회인지 모르니까 롯데어떼 커피에서 만나자고 해서 거기서 기다리는데 거기가 굉장히 커요. 한 200여 명이 앉아있더라고요. 그런데 장로님이 누군가 우리 교회들 보면 순하잖아요. 표가 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장로님을 좀 찾아보겠다고 200명을 찾아보니까 세속적이지 않고 순하게 생긴 한 분이 있어요. 저 분이 우리의 장로님인가 보다. 그러고 이제 그 카운터에 얘기해서 방송을 하니까 여기가 어느 게 장로님 나오고 그분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200명을 거고 어떻게 안식회를 구별했느냐 그것이 안식회를 지키면 건성지께도 벌써 안식회를 물들면 사람이 달라봐요. 잘못됐vero 주 Corneli인 그래서 저는 우리의 일은 카운터ại 가족 회사 가ո weight 저희는 낮에 전쟁 inconsISH적으로 뭐 하는 사람이 begging 일곮 Amanda 깍몸 compress인 거예요. 화장품 sporting 숲을 confirms 하루에 이 교회에 왔을 때, 우리와 이 교회에 왔을 때, 이 교회에 왔을 때, 그 교회에 왔을 때, 저희는 어떤 교회에 왔을 때, 그래서 우리와 함께 왔을 때, 저희는 그 교회에 왔을 때, 그곳은 장식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200가 있었어요. 그녀는 요리가ب 나는 학교에서의 장식을 조금 걷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는 정리한 사람을 찾고,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는 사회로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 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가고, 성향이 변하고 아주 인하적이구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향이 변하네요. 아까 이장무님, 폐병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이장무님 오늘 두 달을 입원했습니다. 교육들이 방문하잖아요. 집사님도 오시고 장모님도 오시고, 대학교에서 연합회 묵사님도 오시고. 며칠 동안 이렇게 오는데, 앞에 입원한 학생, 어머니가, 불신자가 교인들 오늘 날마다 이렇게 이신 보더니 사흘째 된 날 그러더라구요. 안식교인들은 순하게 생겼네요. 그러더라구요. When I was in the hospital due to lung inflammation, the lady next to my bed was watching all the visitors who came to see me, and on the third day she said, all those at the best church people look very innocent and very poor. 우크라나에서 어떤 청년이 자기 우리 안식교인 친구들하고 비행기 에어쇼 구경을 가려다가, 청년이 나는 그날 교회에 가야겠다 그래서, 그렇게 흥미있는 걸 놔두고 교회에 가는 게 궁금해서 따라갔더니, 그 안식교회가 마음에 들어서 그렇게 많이 생겼네. 그날 그 에어쇼를 하던 그 토요일날, 그 60년 기념 역사상 최대의 참사가 나가지고, 그 비행기가 관중에서 1만여 명의 관중교인들이 떨어져서 폭발해가지고요. 4백여 명의 부상, 77명이 즉사하고, 머리를 다치고 화상을 입은 교인들이 이제 또 이제 몇백 명되고, 그래서 참여가지고 대참사가 났습니다. 그때가 바로 안식이 되었기 때문에, 아, 참 안식을 지키는 것이 우리를 환란해서 보호해주는구나 이런 걸 또 한 번 깨닫게 돼요. 최종의 자아말도 전하시는군의 아 alluded!!! Leadership에 대한 대표적인 가족들과 함께 합산reioversante에고, 라는 어떤 분은 하고요. 이ôtel은埋め의 팬들의 은인합니다, 사람들의 유다님은 아들에게 주입되었고, 그래서프iedy 주관 Stone하고 일을 놓고 수집니다. His friend said, this is so interesting and why would you not go. This is important. I might follow you to your church to see how it is. So his friend came and went to the church on Sabbath. The air show had an accident so the airplane exploded and killed many people who were watching the air show.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이 자리에 죽었고 이 자리에 죽었고 사베스는 그와 함께 죽었고 사베스는 그와 함께 죽었고 마지막 한 가지 얘기만 하겠습니다 할게 얘기가 많은데 시간을 끝내겠습니다 우리 대청의장님 얘기를 하겠는데요 지금 대청인 윌슨 목사님인데 그분의 아버님이 80년대 대청의장 하신 것입니다 2대 대청의장 했는데 윌슨 목사님이 청년 시절에 우유공장에 다녔어요 우유공장에 다니면서 계장이 빠져서 금요일 날은 일찍 나오고 토요일 날 쉬고 일요일 날 쉬고 월요일 날 출발을 했는데 나중에 사장이 이걸 알게 되고 얼마나 화를 내면서 욕을 하면서 이번 주일에 또 토요일 날 빠지고 월요일 날 얼 땐 사퇴을 써오셔 그랬단 말이에요 Pastor Wilson I think he was the president of the whole union conference he was working at this milk farm and he just because he had to observe the Sabbath he didn't go to work on Sabbath and instead he worked on Sunday and he went to work on Monday and so and so but then the owner of the farm found out that he was not working on Sabbath so he was really mad so he said if you don't come this Saturday to work then you'll have to bring the letter saying that you're gonna quit so we'll fire you if you don't come to work on Saturday 월요일 날 사퇴를 써갔는데 사장이 빙글에 오시면서 당신을 과장으로 승진시키소 그래서 so he didn't go to work on Sabbath and he went to work on Monday and he was going to quit but then the owner said I'm not going to fire you so instead I will promote you to the manager 그 월요일 일요일 날 중역회의를 했는데 회사에 이제 뭐 부정도 있고 또 이런 여러가지 일이 있어서 이 청년이 이제 안식일을 지킨다고 내가 야단을 쳤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는 자기 신앙에 충실하면 회사에도 충실할 거 아니냐 그래서 만일에 이제 사퇴를 사퇴를 써가지고 보면 과장으로 승진시키소 그래서 과장으로 so he said I'm going to have a bad if he returns on Monday and brings a letter that he's going to quit then I'll promote him to the manager but if he doesn't bring that letter then and comes to work on Saturday then I'll fire him 실제로 기록을 보니까 복무 기록을 보니까 다른 일을 충실한 것도 사실이고 so when he reviewed all the records he was very faithful he was working really hard 그래서 사퇴를 안 써가지고 보면 그냥 안식일을 포기하면 승진 안식이고 사퇴를 써가지고 과장을 승진시키자고 그랬어요 so if he gives up on Sabbath and I'll bring the letter then I will not going to promote him but then if he brings a letter that he's going to put and then if he doesn't give up on his own Sabbath then I'll promote him to the manager 그래서 이제 과장을 승진해서 그거를 이제 월급도 올려받고 그랬는데 so his pay was raised and everything got much better 그러나 그분이 이제 거기서 우유 공장에 그냥 다닌 것이 아니고 이제 거기서 관두고 이제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님이 되고 전 세계 제일 인교 있는 통과는 이제 대충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피얼슨 목사님도 그런 경험으로 해서 대충이 되어 있어요 그분 다음에 피얼슨 목사님이라고 대충이 되어 있었죠 그분도 젊어서 그런 경험으로 했어요 So other pastor who became also the president of the union conference had a similar experience 그리고 웰슨 목사님 아들이 이제 대충의 회장이 됐는데 아주 보수적이에요 지금 우리 이제 한국에 하고 보니까 미국들처럼 전부들 교회에서 박수치고 예내신은 교회에서 박수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박수치 예수께서 박수갈치를 받지 않으시나 치료공사에 말씀했고 교회에서는 이제 말도 하지 말고 발소리도 내지 말고 웃음소리도 내지 말고 속닥거리지 말고 학교에 나와서 이제 뭐 식당이나 라비나 마당에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담을 존중하면은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문제는 뭐 지금 자세히 얘기할 수가 없고 하여간에 대충의장님이 주임식 할 때 박수치니까 박수치지 말라고 그러다 또 치니까 또 치지 말라고 두 번인가 세 번인가 그러셨는데 그분이 이제 그 뭐 미국의 여러 합회 중에 두 합회가 여자 안서를 주기 때문에 가서 이제 잘 타이틀고 그러지 말라고 말을 안 듣고 이제 그 두 합회가 대충을 반영을 하고 있는 해관에 그래서 이제 그 말세에 모든 이런 그 이제 그만히 얘기하겠습니다 결론을 알겠습니다 결론을 건너떼서 제가 여기 삼십 오늘 구절에 보면 이제 노왕수 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잠가가고 있으면서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해서 다 망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If you look at verse 38 and 39 of Matthew chapter 24 It says but as it was in the days of Noah so it will be at the coming of the son of man for the days before the flood people were eating and drinking, marrying and giving in marriage after the day Noah entered the ark And they knew nothing about what would happen until the flood came and took them all away That is how it will be at the coming of the son of man 그래서 40일에 깨어있어 그러셨잖아요 40일에 깨어있어 도족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라 도족이 언제 올 줄 알면 깨어있을텐데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이제 잠자다가 당하지 말고 깨어서 준비하라 예수님이 도족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Therefore keep watch because you do not know on what day your Lord will come So if you knew when the themes will be coming Then he would kept watch and would not have let his house be broken into So just like that you never know when he will be coming So you should keep watch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 못하고 낙제도 하고 신학교에서도 그러고 또 뭡니까 군대에서 사원학교 들어갈 때도 맨깍대로 들어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직 하나 지혜를 주셔서 이제 지지를 잘할 게 낙게 하셨어요 이런 걸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혹시 또 어떤 분들은 반발도 일으키시라고요 잘 보시면 이게 성경과 예시가 이치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잘 알게 해서 깨어있으라고 하시는데 마지막 결론은 이제 깨어있다 잠자는 사람은 뭐예요 잠자는 사람은 위협을 모르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위협을 가르쳐 시조, 시대의 징조를 가르치는 우리 교회에서 하잖아요 그 다음에 잠자는 사람은 남과 얘기도 못하고 우리 교회도 못하고 못 먹고 활동도 못하고 그러듯이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은 말씀을 먹지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도 못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고 깨어있어서 도망하라 여기 다니엘서 다시 보시면 19절에 19절에 보시면은 천자 다니엘의 마람마 멸매가 아닌 것이 이거로 이게 다니엘서를 가르친 게 우리도 여기서 또 다니엘서를 가르치는 거면 우리 교회를 가르치는 거 알 수 있는데 다른 교회에서는 다니엘서를 안 가르치잖아요 구약의 30권 중에서 특별히 말세지 교장에서 다니엘서를 언급하는 것은 말세에는 다니엘서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연구하는 것 네 그래서 다니엘서를 연구하는 것 예언에 다니엘서를 연구하는 것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과연 다니엘서 10장 사절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까지 봉하무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마지막 때까지 봉하무라 그 말씀을 거꾸로 읽으면 마지막 때까지 열린다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읽어도 모르고 말세에 아는 책이 다니엘서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전세적인 다니엘섭읍이 일어났는데요 1798년에 사람들이 다니엘섭읍을 시작해 다니엘섭읍을 시작해 다니엘섭읍을 시작해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말세의 징조를 말씀하셔서 다니엘섭의 말씀은 읽는 자는 깨닫지도 다니엘을 읽으면 사람이 역시 깨닫단 말이에요 다니엘서 읽어야 정신이 깨닫단 말이에요 다니엘서 10장 9절 10절을 보면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지 있는 자는 깨닫단 말이에요 말씀했어요 옛날에 그렇다는 게 옛날에 모세나 엘리야나 그땐 다니엘서도 없었고 다니엘서는 몰랐지만 말세에 마지막 때까지 범함을 했으니까 말세에 다니엘서를 알지 못하면 고운을 받지 악한 자는 고운 받지 못하니까 다니엘서를 알지 못하면 악한 자를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요새들 교회들에서 기본교리만 가르치고 침대하고 기본교리만 가르치고 기본교리만 가르치고 침대하고 다니엘섭을 공부해야 연예시대에게 강조했어요 이것을 참된 성화를 이룬다 현대 질을 알아야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해결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presently truth 그 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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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시록도 공부해야 계시록의 예언의 신에 관한 구절이 네 구절 다섯 구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on sa 예언의 신에 관한 구절이 네 구절 다음 구절이 그래서 계시록을 알아야 예언의 신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깨어서, 단연설을 연구하여 우리가 깨어서, 또 깨어서 도망을 하는데 이제 앞으로 환란 때 우리가 집이나 토지나 다 버리고 갈 테니까 이런 것에 너무 애착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환란 때가 되기 전에 미리 교회 사업에 기부하라고 했어요. 지금 당장 기부하시라는 게 아니고 할 마음만 있으면 때가 되면 아래켜주신다고 했어요. 환란이 되기 전에. 그때 여러분이 이제 모든 걸 버리고 떠날 때 같이 각오를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하시되. 그때 이제 그래서 마지막 한 가지 얘기만 끊겠습니다. 미국에서 1949년에 월요일 날, 몇 대 대통령인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 당선자 자카리 테일러가 기차를 타고 월싱턴으로 가고 있었어요. 1949년 5월 5일 대통령 당선자 자카리 테일러 씨가 기차를 타고 월싱턴으로 가고 있었어요. 1949년 5월 5일 그의 가족과 사무직원 또 내외 정치인들이 다 그 차에 타고 갔습니다. 그 기차가 월싱턴으로 향해 가다가 뉴저지 주로 들어갔는데요. 트레이오이라는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트레이오이라는 곳은 트레이오입니다. 그 기차길 옆에 살던 안식경인 키스톤 씨가 밥에서 아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방에서. 그래서 키스톤 이름이 키스톤이 있었어요. 그 아들과 아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부인도 이제 부인도 대통령이 탄 기차공단소를 듣고 부인도 딸을 데리고 마당으로 나가서 기차를 구경하려고 마당으로 나갔어요. 누가 대통령이 온다 한 얘기를 해가지고 울타이가 얕으니까 마당에서 다보니까 마당에 서 있었는데. 그런데 귀에 갑자기 빨리 자리를 떠나라 하는 다급한 소리가 들렸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소리가 들려서 이상해서 머뭇거리니까 다급하게 빨리 도망쳐라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딸의 손을 잡고 대대 문을 열고 그냥 집 뒤 동산으로 도망쳐 올라갔어요. 한Content, 그런데 같은 시간에도 키스톤 씨도 자기 아들하고 두 아들하고 밥을 먹고 있는데 역시 바깥으로 도망쳐라 빨리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말하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그런 소리가 들면서 하나님의 용성을 알고 두 아들의 손을 잡고 뒷문을 열고 나왔어요. 말하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막 넘어지면서 엎어지면서 뒷동산으로 올라갔는데 가니까 자기 부인은 거기 와 있었어요. 그때 대통령이 찬 기차가 궤도로 이탈해서 그 퀴슨이 집을 향해서 마당을 해서 집을 갔다가 마치 청량기처럼 부딪혀서 집이 다 부서졌어요. 주인은 뒤에 산에서 기차가 멈췄죠. 대통령이 차가 그랬으니까 집을 다 다시 보상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말은 없고 이 두 기수도신이 부부가 그 후로 정말 눈감짝해서 그런 일이 났는데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음성을 하나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을 구약시대와 똑같이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고 도망치라는 소를 들을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를 친히 돌보시는 그 손길을 항상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로아 당시에 방지로 도망하라 그러셨고 로아 당시에 소돔에서 도망쳐 나와라 그러셨고 보호세 당시에 애굽에서 나와서 가난으로 도망하는 기별이 있었고 메헤미야 당시에 바벨로에서 도망하는 기별이 있었고 메헤미야 당시에 바벨로에서 도망하는 기별이 있었고 메헤미야 당시에 도망쳤고 초림 때는 은혜 왕국에 들어가라는 기배를 했었고 포스트 어드렌드 포스트 어드렌드 있을 거고 어디로 말하구요? 은혜 왕국에 들어가라는 기배를 했었고 유대교에서 나오는 기배를 했었고 초대교에서는 광야로 넘어가는 기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종교개혁 때는 천직에서 나오는 기배를 했었고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때는 천직에서 나오는 기배를 했었고 마틴 루터의 기회에 의해 구하는 기배를 했었고 마틴 루터는 타락한 천직에서 나온 기배를 했었고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artet 되었고 말스는 타락한 천직에서 나오는 기배를 했었고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를 우리는 바보연에서 나오는 기배를 했었고 이것을 현대질이라고 해요. 믿음을 알면 의의 기본을 각지대마다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로 도망해 나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모든 학생들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 이란 지배를 여러분이 잘 신경하셔서 소수의 무리에 여러분이 다협하여 고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We should obey those Gospels and follow what God is telling you. I hope you will be saved at the end of the day.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